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제가 엊그제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중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H컬처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 경력을 왜 굳이 3년에 맞춰서 만들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겸임교원 지원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간을 만들거나 부풀린 겁니다. 2년밖에 안 되는데 3년으로 부풀렸고 전혀 없는데 3년 1개월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돋보이고 싶어서 치기어린 항동을 했다거나 또는 단순 오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취업비리고 채용비립니다.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허위 경력을 만든 겁니다. 다만 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현행 규정이다. 수원여대의 현행 교원 임용 규정에 따른 것인데 당시에 2006년 또는 2007년 당시의 규정은 수원여대에서 공개를 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규정은 수사기관이나 또는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바로 언론의 화답이 나왔죠. JTBC에서 수원여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 2006년, 2007년 그 당시에도 최소 3년 이상의 현직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빠져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전제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형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과장 경력 변천사. 우리 시민들이 이거 굉장히 빨리 이런 걸 만들어요.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쭉 훑어보죠. 우선 2001년에 한림성심대 시간강사로 근무할 때 서울대도초등학교 실기강사 그리고 서울광남중학교 교생실습판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을 할 때는 우선 학력이 하나, 허위학력이 나와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이라고 쓰면서 정부지원 BK21 브레인코리아 21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BK21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력 중에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강사했던 것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써놨고 광남중학교에서 교생실습한 것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써놨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락고등학교 근무를 했다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영락고 근무가 아니고 영락여상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한림대학교에 출강했다고 했는데 4년제인 한림대학교가 아니고 2년제인 한림성심대학교에 출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원여대 겸임교원으로 임용된 2007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경력 중에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라고 아예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강사를 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영락여고가 아니고 영락여상에서 미술강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이것도 기간이 부풀려졌다, 최소한 또는 거기 근무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두 가지 수상 경력도 허위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대 겸임교원으로 임용되던 2013년 당시의 이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학력을 졸업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였습니다. 비정규학력이에요. 그리고 경력 중에도 보면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 심지어 2급 정교사, 근무에서 정교사에서 2급 정교사 이렇게 계속 눈덩이처럼 부풀려집니다. 이건 역시 허위라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미술컨텐츠학과 부교수라고 썼는데 겸임교수, 겸임교원 또는 시간강사였던 겁니다. 심지어는 근무 기간도 부풀려져 있죠. 그리고 두 가지 수상 경력도 허위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경력인데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학력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한 것으로 이력을 썼고요.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이력도 다시 한번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10건의 허위학력 또는 허위경력이 무려 17차례에 걸쳐서 사용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H컬처 테크놀로지. 여기 재직기간을 늘린 것도 허위경력이니까 이것도 추가가 되면 최소 18건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제가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로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게 오늘 제가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졸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이것을 2013년 안양대 그리고 2014년 국민대에 기재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겸임교수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서만, 이력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구비서류, 증빙서류가 첨부됩니다. 여기에는 현직에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가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학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이와 같은 구비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정식 석사과정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발급을 해달라고 한다. 졸업증명서를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발급해 줄 사람이 없죠. 누군가가 김건희 씨가 됐든 또 다른 제3자가 됐든 위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졸업증명서나 또는 성적증명서가 제출이 됐다면 위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문서냐 사문서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요. 공문서는 10년, 사문서는 7년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서울대는 국립대니까 공문서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쉽게도 공문서가 아닙니다. 서울대가 2011년 12월에 법인화됐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이후에는 사문서로 취급이 됩니다. 그럼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근무 이력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대 교원 임용 규정을 찾아보면 이 규정은 당시에 시행했던 규정입니다. 2013년 5월에 개정이 돼서 7월부터 시행했던 김건희 씨가 처음 지원할 때 시행 중인 규정이에요. 겸임교수 임용기간은 1년 이내에서 임용을 하고 재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최장 1년인 거예요. 3년을 근무를 했다면 적어도 세 차례 재임용과 재계약을 거친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2014년 임용될 때 제출했던 서류, 그리고 기재에서 냈던 이력서, 지원서가 2015년에도 다시 사용된 것이고, 2016년에도 다시 사용된 거죠. 그럼 2016년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공소시효 7년만 적용해도 2023년까지입니다. 아직 넉넉하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서에 본인의 학력이라고 기재를 하기는 했는데 과연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냐? 이 점이 또 남죠. 마찬가지로 국민대 교원 임용 규정을 보시면 비전임 교원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겸임교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장 추천서, 그리고 임용 지원서, 그리고 다항에 보시면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겸임교원이기 때문에 현직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그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기업체의 겸직 동의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대학마다 달라요. 어디는 최종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 그리고 어디는 졸업증명서, 그리고 어디는 성적증명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서류가 각기 다른데, 국민대는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국민대 비전임교원 경력 환산표를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경력에 대해서. 학위취득 경력 중에 석사 2년, 박사 3년을 100% 반영을 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그거는 무슨 추천에서 들어가는 거지, 겸임교원이 무슨 공채에 의하는 게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채를 하는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일간지 공고도 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겸임교원이나 겸임교수나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추천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학과장인데 아는 사람 데려다가 총장 결제받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추천을 하더라도 그 학부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그리고 학부장 명의로 학교장에게, 총장에게 추천이 되는 그와 같은 심사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력, 이력, 학력을 증명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근무 이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나아가서 사문서 위조 혐의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지원서에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이라고 쓴 것이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원서 내용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대 측으로부터 뭔가 허위의 문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본인 또는 제3자가 위조를 한 졸업증명서나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면, 그것 자체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성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팩트체크부터 해보겠다. 어디서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조금 과장되거나 또는 부풀려진 건지 팩트체크를 하고 나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과를 원하지 않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사과가 진심어린 사과 일리도 만무하고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이고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10여 개의 이력과 학력을 늘어놓고 부인하고 앉아서 자기 이때 여기 졸업했어? 자기 이때 여기 재직했던 거 맞아? 이거 따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상당 부분이 지금 허위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요. 뭐하고 있을까요? 공소시효 남아 있는지 체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조된 거냐 아니면 허위 발급된 거냐? 그리고 위조나 허위 발급된 거면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느냐? 이거 따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양대 또는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했던 그 기록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이것이 공문서냐 아니냐? 업무방해냐? 또는 사문서 위조냐? 위조사문서 행사냐? 이거 법적인 부분 지금 따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문서가 제출됐다면 사문서 위조 또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적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원서에 적혀 있는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이라는 한 문장만 가지고도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 국민대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7년이 여전히 남아 있다. 1년 단위로 재임용을 하고 재계약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여전히 공소시효는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제 SNS에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범행 동기는 열등감이다. 외모, 이름, 학력과 경력은 모두 감추거나 지우고 싶은 과거다. 이에 반해 윤석열은 엘리트주의의 화신이다. 교수와 강사도, 언론도, 경제주체도 크고 높은 것이 무조건 우월하다. 이런 두 사람이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지만 돈 많고 젊은 여성과 거꾸로 돈 없고 나이 많은 남성이라는 또 하나의 이질적인 정체성이 둘의 결합을 가능하게 했다. 한때 좌천당해 지방을 돌던 검사가 대통령을 속이고 수사권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끝에 스스로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한때 보잘것 없던 여성이 외모와 이름, 이력까지 통째로 바꾸며 살아온 끝에 대통령 남편을 둔 영부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녀의 어미는 1970년대부터 숱한 벌금형 전과를 쌓아왔고 현재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결수 신분이지만 대통령 패밀리가 돼 과거 동업자들에게 복수하는 꿈을 꾸고 있다. 본인은 법원 판결로 출마의 명분이 사라져도 뭉개고 부인은 언론의 검증으로 가짜 인생이 드러나도 눙치고 장모 또한 수사와 재판으로 사기, 위조 등이 사실로 드러나도 속죄하지 않는다. 그릇된 열등감, 일그러진 엘리트주의, 과도한 무력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릇은 올라가도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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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ott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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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